나는 누구인가 청하스님 나란 대체 무엇인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무엇이었으며 어디서 나왔는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겠지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는 무엇인가 엄마의 그런 태 의지에서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까지는 아는데 엄마의 의지에서 나오기 전에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부모한테 의지에서 나왔는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소급해 올라가고 올라가서 뚫고 나가니까 결국은 우주의 끝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올라가면 갈수록 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산란스러우면 항시 상대적인데 머물고 마는데 마음이 하나로 딱 보이면 집중력이라는 것이 생겨서 지금은 의식 차원이지만 제7말라식 제8아래야식 제9암마라식으로 이렇게 쭉쭉 들어갑니다 정신집중이라는 이것은 원래 우리 정신의 근본 뿌리가 불성이기 때문에 한 번 집중만 딱 시키면 그 집중하는 힘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차근차근 깊이 스스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훨씬 더 명상하시는 힘이 강했겠지요 과거세의 성근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천재 같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일념으로 해서 확 열려버렸습니다 그때는 바로 과거가 열려버렸던 것입니다 도인들이 공부해서 마음이 열려올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신통이 숙명통입니다 숙명통은 과거를 다 압니다 자기 전생도 압니다 과거를 알고 보니 그야말로 도솔천에 있는 하나의 영체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선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의 그런 생명의 파장에 걸려서 왔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하나의 영체로 해서 이렇게 헤매다가 아버지 어머니의 인연 파장에 걸려서 온 것입니다 이 몸뚱이는 그렇게 돼서 어머님 태 안에서 스스로 영양을 섭취해서 결국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가와합이라 산소, 수소, 질소, 탄소 이런 것들이 세포의 성분이 돼서 이와 같이 모여 있습니다 중생의 업력기관으로 해서 종중연생이라 묻 인연 따라서 이렇게 생겨났는데 이것이 사실은 실체가 아닙니다 가짜인 각각의 원소가 임시로 잠시간 화합된 것이고 화합돼서는 잠시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번뇌가 무엇인가 하면 이 몸뚱이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물리학을 회상을 해 보십시다 대체로 내 몸이 무엇인가 내내야 각 분자가 합해서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죽어진 다음에는 어떨 것인가 이것은 결국 산소는 산소대로 수소는 수소대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므로 눈에 보이는 세계만 긍정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영을 부인합니다 엄마의 태안에 안착할 때도 그것을 하나의 물질로만 생각한 사람들은 들어오는 영혼이 안 보이는 것이므로 다만 부모님의 피가 결합되어서 하나의 생명이 나왔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것입니다 도인들이 물질 저쪽 세계를 보는 안목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분명히 하나의 생명이 있다가 생명이 과거에는 사람이 되었다가 무엇 되었다 했겠지요 즉 말하자면 헤매다가 마치 지금 귀신이 헤매듯이 말입니다 헤매다가 마침 부모님의 그런 생명의 파장과 맞닿으면 인연 파장이 서로 맞으면 그때는 걸려서 온단 말입니다 와서 살다가 죽어지면 우리 몸뚱이는 결국은 다 각 원소로 이렇게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영체는 남습니다 금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금생에 얼마만큼 내 영혼이 성숙되었는가 성숙된 정도만 그것이 남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지금도 구병시식을 합니다 어디가 아프고 하면 부처님 법으로 해서 귀신들을 떼내는 것도 하고 될수록 보조해서 낫도록 하고 또 인연이 닿으면 즉각 약을 쓰지 않아도 낫기도 합니다 대개 젊어서 죽은 혼신들은 총 맞아 죽었다던가 갑자기 교통사고 만나서 죽었다던가 이런 혼신들은 바로 못 갑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기가 사생관에 투철하고 자기 갈 곳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가는 곳은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영혼들은 저 밑으로 뚝 떨어져서 그야말로 참 지옥 같은 데로 분명히 가는 것이고 지금은 불교를 믿는 분들도 지옥, 악이 그러면 부처님께서 하나의 방편으로 말씀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안 보이는 인간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에 분명히 영체로 해서 지옥 중생이 있는 것입니다 수행자의 사표 청하스님의 눈물나는 구도 1화 반세기 동안 장자불화와 하루 한 끼 식사 등 투철한 수행과 무소유를 실천한 당대의 선승 선은 물론 현대의 철학과 자연과학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 수행의 회통을 주장한 원통 불교의 주창자 한없이 겸허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모든 이의 고통을 어루만진 성자 청하 큰스님을 설명할 때마다 등장하는 수식어들이다 청하스님은 금생세연이 다 했으니 이제 가련다 라며 2003년 11월 12일 곡성 성윤사에서 열반했다 스님은 그 이전에 올 때도 빈손이었는데 마지막 가는 길을 호화롭게 할 필요가 없다 장례 비용이 다소 남으면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라고 유지를 남겼다 스님에게는 스님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누구나 다 아는 다비식도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청하스님의 구도를 향한 초인적인 수행 방법은 생명을 내건 것이었다 그 중 일반인들에게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잠과 식사의 절제에 관한 부분이다 생식가루 한 대로 100일 동안 엄동설안을 낳았다는 이야기 하루 한 끼의 식사로 앉으면 자꾸만 굽어지는 허리를 펴기 위해 포대로 기둥에 허리를 묶고 참선한 이야기 겨울산 속 불도 없이 석 달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수행한 이야기 겨울 한밤 중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다스리기 위해 머리에 찬물을 끼얹고는 얼굴과 온몸의 고드름이 언체로 수행정진하던 일화 등등 스님은 실제로 50여 년 동안 병환이 나지 않는 한 눕지 않는 장자불화를 실천했다 또한 열반에 드는 날까지 하루 한 끼의 식사 외에는 하지 않았다 입적하는 날까지 80의 노구에 형형한 눈빛을 빛내던 스님은 당신의 고행에 대해 정신과 육체에 모두 이로운 일이었다 잠을 자지 않고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스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일 수 있는 음식과 잠의 문제를 해결해 신체의 리듬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고 마침내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대자유의 경지에 도달했던 것이다 스님의 일대기를 정리한 성자의 3사 회문화원에는 청하스님이 당신의 토골 수행을 자세히 회상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몸뚱이도 분명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집이라서 너무 무리하면 그만치 장애가 된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고 장자불화한다고 버티며 토골 생활을 그래저래 30년을 했다 수행자로는 꽤 많이 한 편이다 또한 토골 생활이라는 것은 혼자이니까 저절로 무건을 하게 된다 한 4년 동안 오로지 무건을 지키고 안 나오기도 했다 무건도 나같이 많이 한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리고 먹는 것은 낫 한때인데 아궁이의 불을 뗄 때는 밥을 해서 먹기도 하지만 반찬은 깨와 소금을 볶아 섞은 것이나 김가루를 간장으로 버무린 것이 고작이었다 사실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미숫가루만 먹고 석 달 동안을 지내기도 했다 짐도 무겁고 하니까 서너 대나 되는 미숫가루로 한 철을 지내기도 했다 미숫가루를 물에 타서 하루에 한 컵씩 먹고 석 달 동안을 지낸 것이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루에 둥글레 가루 한 스푼을 물에 타 마시며 석 달 동안 지냈다 또한 어떤 때는 생사를 물에 불렸다가 한 숟갈씩 먹기도 하였다 하여튼 내 토골 생활이라는 것은 표현하자면 비참한 생활이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내 몸뚱이를 너무나 학대하지 않는가 하여 몸에 대하여 가엾은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다분히 유익했다고 본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에 힘을 얻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내가 철두철미하게 다 바르게 살았다는 것은 아니다 요즘에는 나같이 토골 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권고할 생각은 없다 청하스님은 1923년 무한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송명은 강호성 14세의 일본에 건너가 5년제 중학을 졸업했고 귀국해서는 교육사업의 뜻을 두어 광주 사범학교를 졸업했으며 고향의 망운중학교를 세우고 잠시 교편을 잡았다 그는 부인과 아들 하나를 두기도 했지만 해방 후인 47년 24세 장성 백양사 운문함에서 근대의 수문 도인으로 알려진 금타화상을 은사로 출가를 결행한다 이후 무한해운사, 두륜산 진불함, 지리산 백장함과 벽송사, 구례사성함, 용문사 연불선원, 보리함 부소대, 부산 해광사, 두륜산 상원함, 월출산 상견성함, 지리산 칠불사 등 전국의 토고를 오가며 수행정진에 매진했다 남이 보건 보지 않건 평생 하루 한 끼 공양을 실천하고 눕지 않는 수행을 보여온 것은 물론이다 1錦 by ... 1ELzig … 3일 … 2 … 3시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